방버방 방버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버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버방에 여러분들의 기상 잠을 깨워드리고 골프를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게 소문내고 멤버십을 가입하는 건 여러분들이 방버방을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 귀가 솔깃해 앞바람이 불 때 멋지게 치는 방버방 앞바람이 분다 우리 앞바람이 불면요 아 저는 사실은 비도 오고 바람도 불 아니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바람이에요 바람은요 이 공의 회전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효과라고 표현하면 너무 긍정적이고 아주 그냥 안좋은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여러분도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들이 나와서 나와서 설명을 할 때 그냥 두클럽 더 잡고 편하게 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7번화연으로 제가 7번화연으로 150을 친다 그러면 쭉 계산 150m 근처를 대충 갖다 쳐요 그러면 이렇게 치면 앞바람이 불 때는 130 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럼 한 한클럽 대지 2클럽 금지 5번화연 이거든요 지금 튼거는 그 5번을 탁 들어서 뭐 공이 칠 오른쪽에 두고 뭐 그런게 아니라 똑같이 으 치는 거에요 그럼 당연히 긴 클럽을 잡으면 높이가 낮아져요 높아져요 당연히 낮아지죠 그러니까 낮은 상태에서 밀고 간다는 거에요 다시 그냥 잡고 똑같은 스윙 크기지만 갔을 때 볼 일단 낮죠 그런데 아까 130 나갔던 게 이렇게 150 근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은 앞바람을 굉장히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방법 방이 아니겠죠 뭘 굿 야 그걸 지금 방법이라고 나한테 지금 너가 하는 거냐 이 소중한 아침에 잠 깨워 가지고 그게 아니죠 방법 방은 여러분들의 귀가 솔깃하는 방법을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살살 친다는 건 프로들한테는 가능해요 프로들은 부드럽게 치고 강하게 치는 거를 느낌적으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조정을 못해 입니다 그럼 어떻게 조절 하느냐 여러분들이 치고 나서 피니쉬를 안 붙잡고 있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착 같잖아요 그럼 평소에 여러분들이 스윙이 끝나는 높이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요 가령 어떤 사람은 여기서 끝난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끝난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끝난다 이게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걸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편적인 걸 설명을 드릴게요 피니쉬를 했더니 한 요쯤 손이 기준이 돼야 되요 헤드가 기준이 아니라 손이 기준이 된다 핸드 핸드가 기준이 되는데 어깨 쯤에서 보통 나는 멈추는 스윙을 한다 아니면 머리 쪽에서 멈추는 스윙을 한다 이런 기준이 명확히 필요한데 앞바람인 상황에서는 그것보다 한 단계 낮춰 주는 거예요 한 단계라고 하면 10cm 정도만 낮추면 되는데 귀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 쪽에 선다고 하면 귀에서 어깨까지 내리면 되고 어깨에서 나는 보통 손이 있다 보통 이런 나는 스윙을 한다 라는 분들은 여기까지 내려야 되는데 보통 이런 분들은 볼 자체가 낮을 거기 때문에 굳이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따지면 어깨보다 10cm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피니쉬를 평소에 나는 어깨만큼 가요 라는 분들은 이정도까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귀까지 와요 라는 분들은 어깨까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니쉬가 낮아진 값만으로도 공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보통 머리까지 올라가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공이 일단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깨까지 내리잖아요 이런식으로 그 볼 자체가 이렇게 낮게 갑니다 그런데 어깨까지 내리면 아무래도 컨트롤 스윙이 되기 때문에 거리가 짧아지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두 클럽을 더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에 따라서 한 클럽이나 두 클럽이나 뭐 세 클럽이나 그걸 결정을 하는 건데 사실 바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뭐 초속 3m일 때 초속 5m일 때 뭐 낮춘다 우리가 3m일 때 오히려 좋죠 그때 그때 상황이 다 다른데 그건 경험에 의해서 해야 되요 근데 보통 그럴 때는 캐디 분들한테 몇 클럽 정도 더 봐요 두 클럽 더 보세요 두 클럽 더 잡으면 돼요 그분들이 경험치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킹클럽이에요 킹클럽을 잡고 어차피 볼도 낮겠지만 여기에서 귀에서 피니쉬를 했던 사람이면 어깨 쪽까지만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볼이 왼쪽으로 감기는 타입인지 뭐 밀리는 타입인지 그거에 따라서 방향을 조절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저는 약간 잡아 당겨서 들어올 치는 스타일이니까 똑같이 약간 밀어치는 타입을 해서 밀어 쳐 가지고 돌아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큰 힘 들이지 않고 앞바람을 이길 수 있다 아셨죠 그러면 대충 다음 시간에 주제도 생각이 나겠죠 뒷바람이 불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바로 방향이었습니다